제가 33년 살았는데요 착하게 살았고요 나름 사회에 이로운 일이 뭔지 생각하면서 기자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죽어도 저를 좋게 기억해줄 사람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무서우세요 죽음이 정말로 저 이제 죽는답니다 잘 산 것 같은데 잘 죽을 수 있겠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내 주변 사람들 살면서 나를 마주했던 사람들이 저를 잘 기억하겠죠 하루만 더 세우고 더 살면 안돼요? 제 하루만 지금 죽기 싫어요